오프닝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 전세가격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란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런 전세대란의 시기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분석 내용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자 전국적인 지금 현재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대 역대 최고치가 지금 현재 갱신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4억 천만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2012년 1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만을 두고 보면은 이미 평균 가격 11억대를 초과했고 강북 지역도 이미 평균 9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 초과 어떻게 보면 고가 주택의 기준점인 9억 원은 무의미한 숫자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국 평균 전세가도 21개월 연속 최고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최근 1년 동안에 11.3%가 상승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 물량도 줄어들었을 뿐더러 가격 상승도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전세 매물 6월달 7.8%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마이너스 52% 정도가 떨어져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피로감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특히나 6월 1일 종부세 납세 기준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유는 계속 물건들이 떨어지고 있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 전세에 큰 영향들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1년 6월달 전세 수급지수는 107.0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숫자의 기준점으로 해서 100 이상이 기록됐었을 때의 수급지수가 상당히 공급 부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달 시기는 전세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인 이사철이 진행되는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의 전세 공급 물량이 축소와 가격 상승들이 예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된다는 이유 때문에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죠. 작년 평균 마이너스 45%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되면서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특히나 임대차 보호 3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2년 플러스 2년 추가 연장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량은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단순한 수치의 그런 계산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월세 상한제로서 5% 상한으로 인해서 가격 격차가 기존 전세와 또 신규 전세의 가격 차이가 급, 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편법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가격 상승들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실거주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한 2주 수요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특히나 이곳의 그런 실입주 요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 세입자들이 또 나가야 되는 이런 내몰림 현상들이 전세 공급의 감소에 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유세 부담분에 대해서 순수 전세 비중이 실질적으로 지금 66%까지 감소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세 전가를 통해서 전세가 아닌 반전세와 또는 월세로의 전환들이 계속 10%가량의 차이가 날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전세가격의 상승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런 전세가격이 상승되면서 어떤 영향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물건들 전세의 물량들을 분석을 해보시면 같은 단지 내 동일평역대의 기존 전세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신규 전세 물량들의 가격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또 적게는 1, 2억에서 많게는 3, 4억 이상의 그런 전세가격들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서 기존 세입자의 내몰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동적으로 계약갱식 청구권을 쓴다면 2년 동안 낮은 전세가로 그대로 또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 집주인이 거주를 하거나 또는 자녀가 거주를 하는 직계자손의 그런 거주 요건들을 위해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게 되고 기존 세입자는 실질적으로 임대차보호산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평균 상향 전세 가격이 이제는 이제 풀려있는 모습들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었고 전세에서 반전세라든가 월세 등으로 임대 시장이 개편되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주비가 굉장히 크게 또 상향되는 모습에서 부담감이 놓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과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은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그런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또는 이곳의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물량들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또 멸실되는 주택을 계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이주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변 전세 가격의 상승을 또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전세 가격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매 가격으로의 상승들을 또 한 번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기 바로 전세대란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노하우 실질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세 가격, 전세대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이런 투자 전략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또 큰 차익이라든가 주택의 그런 가격 상승분들을 기록하시고 재산을 증시시켰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세 지수의 상승은 매매 지수의 하락과 함께 맞물리면서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게 되는 또 투자 금액이 점점 축소되는 상황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바로 전세 강세의 매매 지수가 떨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이 적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이 바로 이런 갭 투자를 하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매매 가격은 동일시 되는데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 금액은 점점 줄어드는 효과를 그대로 갭 투자를 통해서 수익 증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된다면 빠른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실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노후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재개발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뭔가 삶의 질이 주변 환경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로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밀도 주택들에 투자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오래되어 있는 주택이라든가 또는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지 않나 또는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동산들은 실물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화폐,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또는 소형 주택들의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현금 가치의 하락에 방어할 수 있는 전략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무 이런 주택이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의 재개발 가능성들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유망하다는 점을 보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소액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방법들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